안녕하세요 테빈 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picture it 의미 할께요 그래서 언제 picture it 들면 그 사진 찍자 생각하지 마세요 can you picture it 아니면 picture it은 그냥 어 이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i'm going to get 100% on my test i can picture it 그거는 내가 생각해 내가 100점을 맞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람이 가 생각 만들 때 그때는 이거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 picture it 들면 사진 찍자 생각하지 마세요 꼭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그럼 다음에 되요